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나의 고백 찬양하시면서 작정 다니엘 체라 마지막 날을 준비하시겠습니다 내 눈물 닦으시고 이가의 미소로 감기시고 지쳐가는 지난뿐일이 마치 내게 꿈만 같구나 보여지는 보여지는 꽃이 꽃이 빛으로 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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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쳐가 그 마음이 아름다우시네 내 눈도 다 그시고 입가의 미소도 바뀌시네 지쳐가는 진한 모든 일들 마치 내게 꿈만 같구나 보여지는 모든 것이 보여지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들려드린 당신의 아버지님 그시고 사랑이셔아 그 마음이 아름다우시네 우리를 사랑하여 위로하시네 나를 안아주시네 아버지는 그시고 사랑이셔아 아버지는 그시고 사랑이셔아 내 마음의 박사가 아버지님 사랑하여 아버지님 아버지님 그시고 사랑이셔아 아버지님 내 사랑하여 내 눈물 닫으시고 내 눈물 닫으시고 인간의 미소도 바뀌시네 인간의 미소도 바뀌시네 신청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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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물 닫으시고 내 눈물 닫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위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네 나를 안아주시네 나를 안아주시네 아버지님 그시고 사랑이셔아 아버지님 그시고 사랑이셔아 내 마음의 박사가 영원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위로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네 아버지님 그시고 사랑이셔아 아버지님 그시고 사랑이셔아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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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사랑으로 난 변화되었네 그 사랑으로 난 변화되었네 우리 나 주님은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사랑으로 난 변화되었네 우리 나 주님의 마음을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내 손을 찾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 사랑이 내게 주시는 사랑에 우리 힘차게 달려가요 앞으로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우리 힘차게 달려가요 앞으로 더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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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남겨내되고 모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삼으시고 내 손을 잡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네 내게 주신 사랑의 힘으로 우리 빛나게 가려와요 앞으로 더 깊게 앞으로 더 깊하게 그곳을лив게 우리 빛으로 갈러와요 앞으로 더 깊게 앞으로 더 깊게 그곳으로 문수로 달려가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사랑으로 남겨둬 보은한 주님의 눈 따뜻한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사랑으로 남겨둬 보은한 주님의 눈 따뜻한 주님의 마음 내 손을 잡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네 내게 주신 사랑의 힘으로 우리 힘차게 달려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깊은 행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달려가고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깊은 행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힘차게 달려가고 세루살림 아름다운 곳에 세루살림 아름다운 곳에 내가 наши 내가군 새롭게 내 아름다운 곳에 내가 들어간다 새롭게 내 아름다운 곳에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깊은 날 내 맘도 좋은 날 내게 주신 이네 내게 주신 이네 내게 주신 사람 내 맘에 가득히 내 주님의 새해를 살래 새해를 살래 아름다운 곳에 내가 들어간다 내가 들어간다 내가 들어간다 내게 주신 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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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마음이 가득 실어 잊는 날 아버지 마음이 가득 실어 잊은 날 눕으시게 아름다운 여기는 새 13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여기는 새 14일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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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움을 내 마음의 기쁨을 맘껏 돌려줘요 시끄러운 나무 하늘하늘 날고픈 생명수 발자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 말려 이 여품을 바꿔놀려 드려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기는 여기는 새해를 살며 가득히 가득히시려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기는 여기는 새해를 살며 가득히시려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기는 여기는 새해를 살며 가득히 가득히시려 아름다운 asteroid 곧 시끄러운 여기는 새해를 살며. 여기는 새해를 살며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새로운 살림에서 함께할 그날을 사모하시며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아버지께 다 함께 아버지께 영원하니 다 함께 아버지께 영원하니 감사 찬양 드리네 다 함께 아버지께 영원하니 감사 찬양 드리네 다 함께 아버지께 영원하니 아 찬양하네 아버지 사랑 주님의 사랑 그 그신 사랑 감사의 다 함께 행복하게 다 함께 행복하게 찬주며 찬양을 위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영혜의 힘이 새해는 삶의 이곳에서 찬주며 찬양을 위해 우리에게 베풀신 사랑 모두 함께 찬양을 위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영혜의 힘이 새해는 삶의 이곳에서 찬주며 찬양을 위해 우리에게 베풀신 사랑 모두 함께 찬양을 위해 우리에게 베풀신 사랑 나를 통화시키시여 이곳에 길어오게 하시는 행복하네 행복하네 아버지께서 베풀신 사랑 아버지께서 베풀신 사랑 아름다운 영광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위로하시며 향기시여 우리의 열매를 칭찬하시여 모두가 행복하네 모두가 행복하네 빛으로 가득한 곳 아름다운 곳 빛으로 가득한 곳 아름다운 곳 우리의 마음에 맺혀진 사랑 나를 통화시키시여 이곳에 길어오게 하시는 이곳에 들어오게 하시는 나를 통화시키시여 이곳에 길어오게 하시며 그곳에서 내 입으로 가득한 곳에도 행복하네. 기쁘네. 행복하네. 또 기쁘네. 아버지께서 베푸신 자아지. 아름다운 영광의 자아지. 우리의 눈물을 이용하시며 닮기시네. 우리의 열매를 칭찬하시네. 모두가 행복한 자세. 우리의 눈물을 이용하시며 닮기시네. 우리의 열매를 칭찬하시네. 모두가 행복한 자세. 빛으로 가득한 곳은 아름다운 곳. 주여 이곳을 들어오게 하시네. 우리의 눈물을 위로하시며 닮기시네. 우리의 열매를 칭찬하시네. 우리의 열매를 칭찬하시네. 모두가 행복한 자세. 빛으로 가득한 곳은 아름다운 곳. 우리의 마음을 맺혀준 사랑. 나를 변화시키시오. 나를 변화시키시오. 이곳을 들어오게 하시었네. 들어오게 하시었네. 들어오게 하시었네. 들어오게 하시었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작정 단일철화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말하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의 삶만에 죽은 자감대서 다살해 나시며 하늘에 부르사 전능하사 나란 옆에 앉아계시다가 절을 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크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절을 사여 죽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루를 들어보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처럼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며 작정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사지표를 하여 아름다운 아버지하며 성전 일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문답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예처럼 기도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도와주옵수이고 응답과 축복으로 가득가득 맺혀지길 원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잘못되고 멀 때 나의 입술과 생과 제보로 사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양으로 올려드리게 부족됨이 없는 제가 우리 모두가 되기도와 주옵수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마음과 덕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올려드릴 때 끝없는 놀라운 사랑과 하느님의 상을 펼쳐주셔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수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며 하느님의 사랑하신가 공존하신가 자비하신가 우리 입에 가득 채워져서 제 이름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하네 우리를 남다운 새해 삶을 인도하는 걸 다시 한번 깨워지이며 우리 아버지가 허락하는 새해 삶을 향하여 더욱더 더욱더 마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달려나가는 나의 모든 것에 기도와 주옵수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내 아버지의 계약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퇴로지는 저의 무대가 되며 능력과 사랑으로 온전히 하는 저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수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제수의 이름으로 기도 염라이다 방해하는 것들을 일곱 귀로 물리치겠습니다 아버지여 방해하는 것들을 일곱 귀로 물리치워 주옵수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기도를 방해하고 충만을 방해하고 근심극장을 갖다 주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워 주옵수이고 아버지님 이 시간 아버지 원하여 기반은 저의 무대가 되기로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감동금만 충만함으로 변경하신 아버지 앞에 데려지게 조금 더 부족되면 없도록 도와주옵수이고 마음과 뜻과 사랑으로 전망과 사랑을 염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수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방해하는 것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방해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워 주옵수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틀어지는 기한 시간과 아버지 응답과 책끄리면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수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천군천사 성녀의 빌 다음으로 지님의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기 바라시어서 하느님 기쁨 되고 충만함 되고 능력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수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며 아버지 원하여 기뻐하는 저의 무대가 되기도 하주옵수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 앞에 작정하여 이렇게 올렸던 기도 받으시고 원사집에 충만 기억사신 아버지 은사집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또 생활 속에 철으로 응답을 다하시고 대님을 통하여 크고 놀라게 기억사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아버지 앞에 작정하기 기도를 올립니다 불꽃같은 기도와 충만한 기도로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종 단일 차례에 함께 하신 바가 되기도 하시어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펼쳐짐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여 기뻐하는 저의 무대가 되며 깨끗하고 정렬한 심령으로 올려지는 저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수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감독만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옵수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생명의 맞선을 밝혀 아버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상연의 마음으로 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한 저희들을 되어서 우리 아버지 원하여 기뻐하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수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민년자에게 능치지 못하려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저의 무대가 되기도 하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는 결코 절을 배울 수 없다고 말씀했나이다 기한 말씀을 해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한 기한 목적을 세며 아버님의 축복하시며 마민의 형태가 되며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수기는 원하며 오늘도 거룩한 저희들을 되기 위해서 일자는 편화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광고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린 나이다 나이 낳은 것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속에 더 온전한 믿음 속에 승리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게 조금 더 부족됨이 없는 그 같은 기한 시간들로 아버지의 축복하나 버린다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도적이도가 상달되어서 영감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수기는 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태국님의 통과에 기한 말씀을 통과하여 기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모든 사람과 평을 유기하순받게도 하시고 거룩함을 통과하여 아버지의 배울 수 있는 자기들 모두가 되기도 하시옵수기는 원하며 상임의 말씀을 밝혀 도둑겸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수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받은 바 은혜가 우리 마음의 생명도가 능득되어서 온전함으로 변해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요한이니라의 기뻐와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하신 바 되기도 하 주옵수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태국님의 통과에 기한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별같은 성냥 역사 속에 우리가 깨우시고 깨닫게 하시며 감사를 드리며 변해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더 큰 권문과 능력으로 아버님의 개수 속에서 아버님의 온사주패를 통과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치료한 다음으로 아버님의 천세계원들이 영광을 공답받아 간증의 흡수를 넘치게 하여 수 없으시기를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버님의 올달 자정 단일 자료는 오늘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한 말씀이 내게 생명도에 능득되어서 더 깨끗하고 정글한 심령으로 전능하신 아버님 앞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우리의 영혼들을 대고 정길도 하고 깨끗하며 모든 사람과 정말 함께 되는 모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밝아는 것마다 빛까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깨어지는 것마다 우리 마음의 편한 생명이 이루어와서 온전히 기억할 수 없으시기를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이 밤 함께 하셔서 감사하며 우리 이제 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정코노라 오미크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님 신정코노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오미크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님 사람임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없는 예같은 아버님 신정코노라 그러나 이제 아버님 모든 분야 속에 온전격사에 접시기를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오미크론도 아버님의 축복관화와 사랑으로 남도하게 건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아버님 우리 모두에게 아버님의 참부로 아버님의 종군들과 아버님 이길 수 있는 힘으로 가야 접시기를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한 사람을 통과해 온갖에게 아버님 오미크론에 아버님 잊지 않도록 도시이고 아버님 신정코노라 어머니코노라로부터 어떻게 지켜봐야 접시기를 원하며 코로나 위칭도 깨야 접시기를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장기를 아름다움에 달려갑니다 만민의 영혼들을 지켜보시고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곳에 만민의 영혼들을 깨봐야 접시기를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전세계 영혼들에게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캐한 시간들이 없나하니 더 이상 아버지 고통과 얼음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기도 하옵나이며 어미크론으로 만나보되며 얼음당하고 힘듦이 있습니다 전세계 아버님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버님은 또 피폐되고 아버님은 또 우리 평으로 고통당한 영혼들 이제는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우리에게 좋은 향상인 제가 온전히 임하여서 아버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님의 저희들이 빌드모로 승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경제적인 여름도 아버님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소상홍 아버님의 고객님 아버님의 상인들에게도 책보하여 저흡수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며 사업될 때가 적극받아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응답가 은하가 임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능력 짓는 안에서 능치 못할 예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저흡수기 원하며 그 놀라운 고통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한 거나 모래까지 저흡수이고 아버님은 또 제 이름으로 승리하여서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 아버지 기뻐서 기뻐하신 받은 아버지의 자유의 무대가 되고 아버님은 또 아버지 미고 승리하여서 아버님 모든 것에 이 상황을 돌아갈 때 온전함을 다해 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은하와 저를 감사하며 우리 제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음 주에는 또 지방선거 분야분야가 있습니다 또 이 나라 안정을 허락하시니 더 감사하고 곳마다 안정을 주시고 또 아버지 물질도 경제도 아버지에게 함께해 주시라고 우리 대통령에게도 능력과 제 허락하시라고 계속 부탁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안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하며 우리 대통령에게 행가능을 할 수 있어서 선한 채로 넉넉히 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학교의 축복의 아름다움으로 빛과 은하와 사랑으로 아버님여 전 세계가 아름답게 되어질 때 이 나라의 법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다음 화요일은 아버님이나 또 지방 아버님의 선거 분야분야가 있습니다 아버님 꼭 필요한 일꾼들을 뽑혀지게 하신 바 되기도 하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모든 분야 속에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경제 분야도 아름다워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곳곳마다 대모 이룬 모든 것들도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합한 가운데 대화 속에 아름답게 모든 것들의 합리가 선을 이루어서 아름다워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며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안정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의 책임 받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평강 가운데 평화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으시기 없어서 감사하며 우리 제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형모범지 145장 올리겠습니다 4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40장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돌아왔던 모든 순간 내가 돌아왔던 모든 순간 내가 돌아왔던 모든 순간 알 rot Và eat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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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내게 작정하여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더 쉬으며 하나님의 끝없는 삶을 펼쳐주시며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제 내가 남의 양대가 됐는지요 어제 견목적인 말씀을 들었는지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를 얼마나 소지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삶의 상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 없을 것이 은혜였어 그대여서 나를 위하여 진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명정 그레이비 유대명정 그레이비 잡히시던 그날 밤 잡히시던 그날 밤에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내가 주님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여 영광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 눈빛을 만지셔서 얼음을 만지셔서 내게 오셔서 내가 저를 사랑에 쓰고 있고 내가 저를 주사하여 달려주겠단다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셔서 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아서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 흘리고야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있었지요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동화명정 창관 오세요 여러분 여러분 수없게 아버지를 만난 순간으로 맘 내 영적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영원 약속하신 주님 예수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여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여 너희만 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머니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몹이로 용서하신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에 너고 똑똑했던 여러분 마음 때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흘리고요. 흘리고요. 말았다네. 가져보단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며 지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싫은 사람, 미운 사람, 하나 가지 못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용서하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며 나는 용서하소서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쳤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갖고 있는지요. 모든 영혼을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는 내가 돼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이나 존경자의 같이 내가 그런 마음을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나이다. 아버지요. 나는 용서하소서의 원하여 너 길들렷나이다. 내 용서하소서의 원하여 남은 전체 사지지. 내게 sopire는 되지 않지만은 저 사람은 너무 답답해 저 사람은 이제 자고 있나이다. 용서하지 못하고 목재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고 천같은 마음이 되지 못한 내 마음 용서하소서 지어 날 도와주옵소서 일었덩세 호나를 깨뜨리로 원합니다 황명을 얻었덩세 황명을 얻었덩세 우리 불량님들 함께 도와주세요 더 사랑하고 모든 사람의 풍만 내 맘 내게 하소서 우리 몸 잘 그려워 우리 태님의 그런 모습을 보며 낫단 그런 모습이 되구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제는 내 뜻들을 말게 하시고 아버지 원하는 아버지 내 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하는 내가 첫 사람하고는 안 돼 첫 사람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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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나간다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빛과 사랑에 충만격 쌓일 수 없으니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버지요 내 생각의 틀을 깨뜨려 버리기를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내 생각의 틀을 깨뜨려 버리기를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하나님의 손님의 모시고 아버지의 빛이 모신 것을 내가 키우지 않았습니다 나같은 제 일을 용서하시고 나를 빛 가운데 인내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특례하고 또 승리하는 자가 되기도 하시되 주님의 성품을 담고 목자의 성품을 닮으며 우리 아버지님의 또 아버지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가를 내 마음으로 키우지이고 더 크고 아름다운 마음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내 아버지의 틀을 깨뜨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말씀에 싸우니 틀어지지 않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더 탐대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사랑은 용서와 극률가 아버지님의 혼신입니다 목재를 사랑하고 목재를 사랑한다 하면서 아버지님의 혼재를 못했던 내 마음 용서하여 주님의 원하여 기도하려옵나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원하여 기도하려옵나 성과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절의 가운데 달려가고 빛 가운데 달려간다 한 달 전에도 내 마음이 아버지님의 깊은 곳에 아버지님의 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를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내가 아버지님의 손을 내고 달려갑니다 빛을 내고 달려갑니다 먹자의 말씀을 따라가리라 달려갑니다 한 달 전에도 겉으로는 커러가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지만 마음에는 아버지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자살을 매척게 답답하지 이것은 왜 그럴까 하면서 혼자 공감 같은 인재는 다 깃들어 버리기 도와주세요 주님의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님 내가 아버지님의 창고 견디며 나간단다 할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버지 다 묻어져 버리는 내 마음 아버지님 남았는 나보다의 감정이랄지라도 남았는 신의 생각이랄지라도 다 깃들어 버리기야 나의 신발되기도 할 수 없으니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먹자의 말씀이나 생의 말씀에 온 자란 것이 나 안에 가득 채워야 되기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는 그 말씀 이리까지는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진리말씀말을 하겠고 진리말씀말을 선을 행한다면서도 아버지 내 안에 온 자란 기쁨이 오는 것이 무엇인가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진정한 온 자란 기쁨은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말씀 자체가 되옵나니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아버지의 성과 사랑을 한답게 역사에 접속이 나와나 기도하려옵나이다 변없는 사랑은 얼마나 그가 놀라운지요 아버지 아나니 그 놀라운 사랑보다 이 영국자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먹자를 따라왔나이다 그러나 아버님 나 있는 아버님 모든 육신에 참가한 하나님과 아버님 내 어때는 원사가 될 때가 있나이다 아버님 이건 이러니까 아버님 이건 이렇게 달갑녀 나간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내 마음 자체에 있는 답답함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깃들어버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의아털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수석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 진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 나를 볼 수 있는 내가 눈이 있게 해야지 없어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은 내 부모를 통과해 내 자녀를 통과하여 내 형제를 통과해 나를 발견할 수가 있나이다 나는 아버지 아무리 손을 안 달지라도 왜 답답할까 매우 힘들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보면서 품어있는 귀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를 여분 아버지라며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달려가고 생명은 달려갔다 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의 참 사랑이 없기에 아버지의 믿음이 없기에 언제 알지 못했나이다 아버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낭망되고 걱정되고 근춤이 된 나이다 내 아버지의 진리는 온전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생명은 자체가 있는 것이다 아버님 어찌하는가를 돌아보며 백사가 된다 할지라도 아버님 너에게 이삭이야 독대 아버님 독자가 있으리라 말씀하실 때 아들 이사를 말씀하실 때 아버님 그는 어찌했는가를 돌아보며 아버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더 이사를 받칠할 때 어떤 마음을 갖는가 당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껴줘보며 나의 모든 걸 들었단다 할지라도 나머지까지 다 들여서 하나님의 원하는 내 모습을 될 수 있도록 도시고 성과 사랑을 온전히 격사하지 없으니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체리가 나를 자유케 하며 체리가 나를 온전히 합니다 체리가 성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지 또 한번 깨우쳐보게 하여 체리가 나를 기도를 엽나이다 내 아버지가 즐거운 내 달려가며 아름답게 달려간단다 할지라도 아버님 내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평강한 기쁨 없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하며 하늘로부터는 평강한 기쁨 자 사랑이 충만한 나를 불태웠던 뜨거움이 아버님 내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왔어 다시 한번 내가 불태운 내가 되기도 하 체리가 나를 기도를 엽나이다 나의 시간과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열려야 되는 아름다운 내가 되기도 하 체리가 나를 기도를 엽나이다 선을 행하되 진리 행하되 다음만 벗어버리게 하여 체리가 나를 기도를 엽나이다 선을 엽만 벗겨야 하여 체리가 나를 기도하시고 아버님 답답한 마음을 벗겨야 체리가 나를 기도를 엽나이다 내 생각할 때에는 아버님 내가 답답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나 믿음은 승리할 수가 있고 아름다움을 한 눈 안 나타내는 목자를 보고 달려왔는데 나는 그같이 못하겠나이다 나를 깨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기한의 시간들에 되어서 더 가까운 시간들을 온전한 시간으로 아름다운 승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게 조금도 아버지 억땜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게 나를 기도를 엽나이다 내 아버지에 감사를 드렸나이다 힘주시고 능력 주체엵시게 나를 기도를 엽나이다 아버지 영예에서는 무한한 세계가 엽나이다 아름다운 세계가 엽나이다 나는 아버지 먹자의 말씀이 너무 좋고 백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영국들의 생명으로 이룰까 어떻게 하면 영국들에게 그 영국들에게 생명으로 나타내볼까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릴 때 어릴 때에는 더 아버지 미오타우 내가 앞서갈 때가 있고 상대가 답답할 때가 있나이다 내가 보답냐 이 모든 것들이 무싱을 타치하며 생각하며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같은 은혜와 사랑이여 모든 것들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같은 은혜와 축복과 은혜 가운데 달려가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1살짜리는 1살짜리 같은 마음으로 10살짜리는 10살짜리 같은 마음으로 내 곳곳을 쳐버리며 10살짜리에게 1살짜리에게 늙어들리며 먹지를 못하여 소화를 시킬 수가 없나이다 대흥님 모습 하나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깨우시는가 를 마음에 담고 또 달려갑나니 그것도 내 모습이 되어서 이제는 더 큰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선성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과 섬례를 이루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지금은 아멘과 예로 아버지의 대흥님 말씀을 따라하고 또 달려간다 하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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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마리 하신 바 하신 바 하신가 sempre 새삼의 소망이 넘쳐야 할 수 없으니 너나 기다렸나이다. 그 새삼의 소망이 넘쳐서 오늘도 달려갑니다. 내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내 위하철이 있을 때 온전함이 되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 죽어가는 십자가 죽음같이 주님 말씀했나이다. 내가 십자가 죽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이며 다시 부활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영혼들은 지금의 죽음같이 나도 죽어지고 부활할 침을 바르고 달려가야 할 진대 온전하지 못했던 분야 분야 내 곧으로는 아버지 일단 날 지나도 답답한 나는 아버지 분야가 있나이다. 역적인 아버지이며 형제를 통하여 답답하는 것과 일꾼을 통하여 답답하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내야면서 웃음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난 아프고 아팠던 모든 것들 내 아버지이며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즐거운 날을 새삼 이끌기 위한 기한 시간이 없나니 모든 것들의 축복과 은혜는 아이다. 아버지 오늘도 호받을 쓰는 것도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은혜는 아니 그 은혜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암답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진리하는 내가 제 말씀을 나를 무장하고 암답게 달려갔던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얼마나 비과 은혜와 사랑으로 있었나 더러우며 뇌와 틀을 깨뜨려야 되는 것을 무신가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뇌와 틀을 깨뜨리나 내 모습돼야 되는데 내 어틀은 아버지님의 품으로 붙어있는 내가 버리고 떠버렸다는 날짜라도 부름부터는 귀 속에 있는 그 어틀이 나를 강하게 나를 붙들고 있어서 승량으로 또 승리했다는 날짜라도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었나이다. 내 아버지님의 죄는 그 어틀을 깨져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진리의 온전함 속에 무엇이 온전함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것이었나이다. 사랑이 온전한 것이었나이다. 진리의 온전한 것이었나이다. 아버지의 은혜가 온전한 것이었나이다. 뇌가 많이 옳다는 날짜라도 짐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아버지님의 목적임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었나이다. 나의 의아들과 내 고제배를 무엇인가를 철저히 아버지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하나하며 기회한 시간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아버지님의 기회가 축복이기라 생각하며 변화될 나의 모습되며 변화의 성에 이뤄서 더 온전한 한 다음은 나의 모습되며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내 아버지의 감사를 드린 나이다. 그도 분명한 사랑으로 펼쳐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있게 하시며 감사하며 그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의 첫사랑의 충만함이 어땠는지요 오직 아버지의 천성을 바라보고 달려가며 안멘가이로 충만하고 달려갔던 나의 모습입니다. 진리에서 아버지의 자염 속에 온전함 속에 달려갈 진대 흡지 못한 나의 모습 용사의 접수기 원하여 기도하며 별가지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채우고 대우쳐서 정리에 충만함으로 7년을 쏜 더운 한 내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빛과 사랑의 온전함으로 더 아름답으며 달려가게 하시나 되기도와 접수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낮추고 낮추고 낮춘다는 날짜라도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께서 워낙 기뻐하는 그 단계를 통과하며 아름다운 내가 될 줄을 믿나니 그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나의 모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뜨겁게 마지막 때 나는 죽고 없고 오직 아버지만 니까야 접수기 원하여 기도하며 아버지님의 십자가에 더 구색 은정과 아름다운 보혈의 은혜로 능력과 사랑의 온전함을 다해야 접수기 원하여 기도하며 기도하며 나이다. 기한 나들에게 교수가 끝하는 것마다 빛과 은하 사랑을 다해야 접수기 원하며 교수가 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진리가 나를 사육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진란의 참된 자유함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게 조금 더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부터 청소하기로 원하며 안면에게로 탈락하기로 원합니다. 빛과 사랑이 넘쳐서 나를 변화시키기로 원하여 기도하며 내 지혜운의 백패로 접수기 원하여 기도하며 기도하며 진리 말씀으로 내가 더 사랑으로 채운 자가 되기도 하 접수기 원하여 기도하며 기도하며 사랑의 사랑이 내게 온 자리 마음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목적의 선승을 통하여 그 경각이 나타나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날을 깨뜨리고 내가 사랑으로 채워질 때 상대의 마음을 전달 상대의 은혜 능력이 마하며 축복이 많은 것인 나이다 능력가를 빛불어 접수기 원하여 기도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목자를 너무 사랑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목자가 너무나 소중하고 소중합니다 목자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나아가 목자를 닮기로 원한 목자의 삶이 나의 삶 되기로 원합니다 이 아들의 고백을 받으시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목자의 삶은 자신이 나보다 오직 아버지 진리 안에 걱정시켰나이다 하는 거를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았고 지키는 건 직대였고 아버지님의 우려 가난을 갖습니다 목자의 설명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궁금하며 목자의 삶을 내 마음에 채워 나아가 안다운 성을 나아 달려가며 피가 나아 사랑으로 나아가는 나의 모습 대기도와 접수기 원하여 기도하며 기도하며 나이다 천생을 달려간 나의 모습 조금 더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기도하며 나이다 내 아버지 감사를 드렸나이다 목자를 사랑하고 백년만이 사랑하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또 달려왔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님은 이제는 내가 더 편화되기 위해서 마음을 각오합니다 나는 없고 아버지 정은 나는 없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 있었나이다 나는 없고 빛만 있었나이다 아버지 같은 것이 무수기를 깨우셔서 달려가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아버지님은 종의 도를 아버지님 함께 가는 아버지의 제 사육을 감당하며 목자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기도하며 나이다 내 생명 가깝지 않습니다 목자의 가는 길을 가겠나이다 고백합니다 향을 이와 같이 아버지님을 올리는 향을 기뻐 받아 주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그러므로 목자의 말씀을 아버지의 궁구하고 또 궁구하며 목자의 사육을 궁구하고 궁구하며 목자의 삶을 궁구하고 궁구하여서 목자의 가는 길을 내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기도하며 나이다 내 위하투를 깨뜨리고 진정한 사랑에 무수기를 깨우지하며 안 되는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건강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기도하며 나이다 성결의 복음을 특혜하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한 복음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제 내가 원한 것이 무수기를 아버지 하시옵니 더 온전한 그리트의 기도와 접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기도하며 나이다 더욱더 아버지님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지어서 영적 사랑을 채운 자가 되기도 하시옵소서 열심히 되고 충성한단다 할지라도 진정한 영원 있는 사랑과 내 사명에 대한 사랑은 무엇인가를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성명의 복음을 달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기도하며 나이다 나를 위하실 때가 다른 지인께서 내 사명에 감당할 때 아버지님의 오죽은 것만 감당하고 좋지 않는 것을 감당하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것도 아버지님의 그 중급도 내 기준 모든 삶을 감당을 하시옵소서 격적으로 충성한 한 단자가 되기도 하시고 백과 상으로 온 전함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지여 지여 나의 지여 은혜와 능력이 막이는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감동과 충만함으로 영광의 그날을 바라봐오 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도 하여 주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아버지여 유흥목익한 것입니다 유흥은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무리 말을 잘하고 달달달 설거를 외우고 또 은단달 전해도 내 마음의 목자의 성과 사랑이 아버지에게 목자의 말씀에 운제를 가지 아니하며 생명이 될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님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나이다 변화되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나를 깨트려버리게 하신 바야 되기도 하 주읍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아버지의 원하는 김밥만 무엇인가를 체리만 스물을 나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주읍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상망한 능력으로 온전함으로 영원전함 끌며 사랑으로 더욱더욱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천국을 침대한 자가 되기도 하 주읍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불가능한 기도를 통하여 목자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하나님의 성과 사랑에 충만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함께 주읍시기 원하며 아버지께서 영광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시간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아버지의 풍성 은하와 사랑으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기어져 기도하는 것마다 불가한 사랑으로 영원토랑 깨는 취미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원들이 편화되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아버지께서 감사를 드렸나이다 그별처럼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 앞에 간 자가 한복하는 자가 저를 볼 수 있다고 말씀했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모든 사람을 합행하는 그런 자가 되기도 하 접수기는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진정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아버지님 내가 아버지한테 잘한 사람만 아버지 합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못한 사람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요 보기도 싫었고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마음에서 아버지님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님 아버지님 통통한 성벽이 되어서 아버지님 상당하고 말하기도 싫었습니다 죄별로 사회할 수 없으시고 온전히 한다는 저희들을 되어 성냥을 또 승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깨끗하고 정글한 심령들이 되어서 영광만 도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느님의 밤 따라 온전한 저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이제 아버지님이 할 수 있냐이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침보다 없다고 말씀했나이다 진정한 내 마음속에 아버지님 감정들 깊이 있던 감정들 뽑아내 내 버리에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깊이 감정이 남아있었나이다 아버지의 선함이 남아있었습니다 선한 감정 아버지님 이런 육정인 것들은 다 뽑아내고 이제 아버지님 원하는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진정한 성령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요하루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아메 지여운의 백프로 지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지여 함께 지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빛과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아버지의 문제시건 능력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감사함으로 달려가옵시기 원하여 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깨끗하고 정글한 심령으로 아버지님 이 시간 제벌로 나를 시켜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내 안에 있는 선함과 감정들 다 벗어버리게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상대를 불쌍히 여긴 자가 되기도와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내 아버지 나에게 아프게 했던 사람들 너에게 아버지 내 속상했던 사람들 불쌍히 여긴 자가 되기도와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감동과 선언과 다 벗어버려서 모든 사랑과 합행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도 합행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내 아버지의 깨우스에 깨닫는 것마다 능력과 내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마음의 영혼들에게 변화와 생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최우신 아버지 은혜 응대에 더위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아버지님께서 원하 기뻐하는 아버지의 복되고 아름다운 일꾼들로 아름다운 영혼으로 함께하는 능력이던 일꾼들로 더위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아버지의 기쁨으로 감성으로 달라는 저희 모두가 태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더욱더욱 아버지 온전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백건대에 달려가므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흘러가는 말 한마디 할지라도 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아버지 못 들었지 않아 모른다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몰랐다고 몰랐다고 내가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지 몰랐다고 한다 할지라도 온서만은 그것을 기억하고 성찰을 적었나이다 우리 입술 속에 잘못된 것들 용서하여 적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우리 입술 속에 판단 정돼 있던 것들 용서하여 적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했던 모든 입술 속에 잘못된 것들 용서하여 적시기 원하며 죄별로 사야 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눈빛이 모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감정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과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의 성과를 벗어버리고 영예의 성과를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의 섬리안에 깨끗하고 정결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 기도하며 별같은 성량 안에 충만함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신 은혜의 사랑으로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 기도하며 나이다 아버님은 욕과 같이 허망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가 지고 있음을 압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자세하게 아버님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어둠에서 말씀하시고 아르른부대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님은 얼마나 자세히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마음을 향해 대담을 감사하며 목마민의 목자님과 함께하며 감사하며 마지막 때의 섬리안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유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 기도하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를 바랍니다 제 이름의 주를 바랍니다 마음껏 이 마지막 때의 우리 만민의 형태가 됨에 감사하며 마음껏 성례의 빌스레가 임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자유의 모두가 되며 은혜와 사랑을 남딱히 달려가는 자유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 기도하며 아버지께서 원하 기뻐하는 자유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 기도하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능력난에서 능치 못할려 없사오니 그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되어줘서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우리 제 수급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불길같은 성령여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불길같은 성령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령이여 이마사 성령이여 이마사 내 영혼의 소원을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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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사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밭이 옵니다 지금 밭이 옵니다 성령이여 이마사 성령이여 이마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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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하소서 뭔가 한국ispiel 피고기 마음에 지는 길을 띄하여 성령 출발하여 성령 출발하여 성령이여 이마사 내 영혼의 소원을 내고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도록 하소서 기다리도록 하소서 증가하게 하소서 허락하신 성령을 피고기 마음에 지는 길을 띄하여 성령이여 이마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도록 하소서 우리여 성령의 불, 주님의 신 성령이여 이마사 내 영혼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듣기던가 영혼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같이 선상을 주마하여 불같은 성령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꽃에서 세상에 어디든지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꽃이리라 우리여 사랑의 불, 주님의 신 사랑의 불, 주님의 신 사랑의 불, 주님의 신 사랑의 불, 우리여 사랑의 불, 아멘, 아멘 나를 통해 주신 하나에게 보든지 성령을 sculptures짓말하며 금 than few. 주님의 신, повal,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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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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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아버지 사랑을 주민의 사랑 목자의 사랑을 주냅니다. 그 뜨거운이 내기만게 하소서 다시나게 하소서 이 세상에 내 몸같이 사랑하리 아멘 주님이 되신 복음의 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고금의 불꽃돼서 이 세상에 어디든지 고금의 불이 전하리라 우리의 성결의 불 성령 충만하여 성결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명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성결될 성결의 불꽃돼서 이 세상에 어디든지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결말씀 전하리라 시에 3차 올리신 다음에 성령의 불쇄를 내결하시고 뜨겁게 힘차게 전도도 하고 영혼들을 살리기도 하며 여러분에게 목적을 주는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밤 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싫다 안 하실 거고 한 시간 기도를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백님은 잘했다 하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쇄가 되어 아버지 나를 불태워 뭔가 좀 멋있게 살아가면 멋있게 좀 살아가 봅시다 뜨겁게 힘차게 아버지 여신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3차 올리신 다음에 성령의 불쇄하고 기도의 능력과 아버지 나의 사랑으로 힘차게 달갈 수 있는 마음의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손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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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의 불쇄가 마기나오나 기도를 염라이다 은혜의 사랑이 충만하게 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나오나 기도를 염라이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며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님여 내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님여 모든 아버지님여 영혼들에게도 아버지님여 불같은 기도가 되기도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님여 우리 아버지 가고 기도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쇄에 길마여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은 충만하며 영광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나오나 기도를 염라이다 불같은 기도를 염라가여 채우시기나오나 기도를 염라이다 마음의 손들은 다 빻기를 원하기도 염라이다 감사합니다 너에게 성령의 불쇄에 가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기나오나 마음껏 마지막 때의 섬들을 온전히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나오나 기도를 염라이다 성령의 불으로 은혜 사랑으로 충만함을 펴하시옵소기나오나 기도를 염며 마음껏 더욱 아버지의 섬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나오나 기도를 염라이다 대가도 달려가도 희근 잔들을 도와주옵소기나오나 기도를 염라이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한 날 지내도 무름부터 발까지 성령의 불로 불로 충만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지옥소기나오나 기도를 염라이다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지옥소기나오나 기도를 염라이다 불같은 기도에 있는 경우에 지옥소기나오나 기도를 염라이다 남민의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명목자의 권능 안에서 우리가 불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려가므로 목자의 선정을 당하여 일어난 기안바리며 맘에 이루어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나오나 기도를 염라이다 저에게 성령의 불로 불로 암올로부터 제암옹체리나오나 기도를 염라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광 돌리기로 원하기로 염라이다 저에게 기도의 능력이 하늘보자러남주는 기도가 되고 능력이 되며 저론 언젠적 체로박 공탑받으며 손상을 통하여 영광받으시옵소기나오나 기도를 염라이다 아무리 맞는 사람을 기도해준다 팔 아프지 않테라 두시고 성냥 불러불러 머리부터 발까지 한 걸음으로 해가 주옥식이 나와나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 아멘 알렐루 제열사마 세스 나름나름나름더마이키르바이키르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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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르 불러불러 불러불러 역사야 저속식이 나와나 기도를 염나이다 기도 불사력을 막이로운하 기도 능력이 막이로운합니다 소망과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성냥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서 머리부터 발까지 한 걸음으로 해가 저속식이 나와나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 아멘 알렐루야 네 색깔을 꼬마 까리 꼬를를르바르르 나라라 Swaree 나 melodchar 나 나라마 affirm 나라라붌 나나 나라마 느 энерг 라 나라마ń 났 timber 谢谢 礼 남편 반 ost ad ad aut 할렐루야 그 때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무릎떡 세마라 갈 척추기는 원하여 기덜렴 나자 아버지 불러불러 불러 형님 불러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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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마니까라 바이케드라마 지연이 스마어버대며 통해 자복이 마귀여 원하여 기덜렴 나자 성례의 필살을 마귀라 원하여 기덜렴 나자 끝없는 아버지 사랑으로 영광영광 돌리기를 원하여 기덜렴 나자 아멘 아멘 아들러 제스 나를 나를 락 할렐루야 데스 나를 락 오오오오오 제스 나를 가마이타르 고르바르바이 기덜바르바르바르 할렐루야 불러불러 역사에 접수기는 원하여 기덜렴 나자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량 충만하기로 원하여 기덜렴 영광영광 돌리기로 원하여 기덜렴 감당하마 충만함으로 능력할 사랑에 충만함으로 역사자와 접수기는 원하여 기덜렴 나자 아버지 고도 올라온 성과 은혜가 충만을 임할 수 있다로 다 접수기는 원하여 기덜렴 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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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오리 세이타마이타 지연 성량에 불러 충만을 받으리자 아멘 아멘 아르로세 고마케드로 바이케르 예스 나를 가마케드로 이스너로 고마케드로 이스너로 황제 불러불러 역사에 접수기는 원하여 기덜렴 나자 맘에 소름답하여 손올때마다 흐림함은 능력이 막기하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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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량에 충만을 받으리자 성량에 감당하고 충만을 받으리자 의뢰능이 막기로 원하여 기덜렴 나자 감당하마 충만함으로 함께 접수기는 원하여 기덜렴 나자 성량에 충만을 받으리자 지혜 명절을 다신 받으리자 불러불러불러 역사에 접수기는 원하여 선언할 때 하느님 역사가 나타내보이며 능력과 선언할 청량에 충만을 받으리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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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로세 나를 가마케드로 이스너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르르르 고맨다 나를 성량에 충만을 받으리자 성량에 불러 충만을 받으리자 은혜와 능력을 다신 받으리자 함께 하신 받으리자 성량을 또 승리할 수 있다라도 아멘 아멘 아르로세 지혜 하늘믈로 오시고 폭풍사같이 내가 임하게 하시길 원하여 기덜렴 나자 강후 담대할 자유다 성량을 충만을 받으리자 아멘 아멘 아르로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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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량을 충만을 받으리자 성량을 충만을 받으리자 은혜님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충만하여 영광 영광을 돌리며 안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도 하늘로부터 능력이 마기로 기덜렴 나자 흘리같은 기도로 육신의 손을 깨테려 버리고 하늘로 성령 충만의 바다를 쬐어다 성령 충만의 바다를 쬐어다 능력과 사랑에 충만하게 하슴바 대기도 하시고 더욱더 충만을 받게 하슴바 대기도 할 수 없으니 너나 성령과 충만의 바다를 쬐어다 더 큰 사랑은 죄의 충만한 충만함으로 영광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줘 없으니 너나 기도하며 선언자가 임하며 능력이 막 일어나며 사사장의 충만함으로 나를 불대고 달려갈 수 있는 근자가 됐으니 너나 도와줘 없으니 너나 기도하며 아멘 할렐루야 지여 능력이 없으니 너나 기도하며 능력을 해갈 수 없으니 너나 기도하며 기뻐하여 감사하므로 달리고 또 달려가므로 성령은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 없으니 너나 기도하며 성령의 감당가 충만의 바다를 쬐어다 더 큰 사랑은 능력이 임하며 더 강하고 담당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 없으니 너나 기도하며 아멘은 어떠했습니까 해체냈습니다 해체냈습니다 내고 나이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안에서 온전하므로 더욱 충만하게 더 지혜로운 게 명치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흘러진 기도에 능력을 해갈 수 없으니 너나 기도하며 성령의 감당을 충만해 받을 쬐어다 성령의 불로 불로 역사에 적숙이 너나 기도하며 그 놀라운 분장 안에서 성령은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은 충만해 받을 쬐어다 능력같이 영역하마 강간을 받을 쬐어다 흘러진 능력같이 사랑이 말일 쬐어다 아하멘 성령의 감당을 충만해 마귀의 승가가 되기도 하시고 그녀의 능력을 충만한 충만함으로 달리고 다시 갈 수 있도록 도와줘 없으니 강간을 더욱더 남자가 되기도 하시고 능력은 자가 되고 질리 가운데 성령이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모습에 이때로 도와줘 쓰기 너나 기도하며 이 날이 그 분야 부작한 거란 분을 갈 수 없어서 강아가 부작해 성렬이 그댄 자가 되기도 하시고 선언이 쌍고 선언자가 되고 안되겠다 안되겠다 기도하지 없으기나 나 기도하며 남의 날렐리 젠요일에 새콤하이까 하르바르바이키르밴드르 절가 된 기도의 능력을 잊혀서 마음을 닿았다 여순을 다해 달라고도 달려가서 이때로 도하지 없으기나 나 기도하며 나 성령의 감당을 충만해 버릴자다 성령의 불로벌로 충만해 버릴자다 기도의 능력을 닿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뜨겁게 임상에 달려가서 이때로 도하지 없어서 믿음의 믿음을 다해 지 없으기나 나 기도하며 나 기도하며 나 달렐려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깨뜨려 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타워 충성된 것이 처음으로 사랑을 이룬 자가 되기도 하시고 빌리건 내 기도의 능력을 닿았어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닿았고 내가 사랑을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닿았으니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진리 안했어 언제나 감당자가 되기도 하시고 첫사랑의 충만함으로 내가 목잘한 사랑의 사랑으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하지 없으기나 나 기도하며 나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성경을 닿았고 내가 되기도 하시고 영혼들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도하지 없으기나 나 기도하며 나 기도하며 나 성령 충만함으로 첫사랑의 충만함으로 뜨겁게 아버지의 능력을 나갈 수 있도록 도하지 없으소서 맘의 40년 역사 속의 증인입니다 목재의 능력의 증인입니다 낫던 이룬 자가 되기도 하죠 없으기나 나하며 뜨겁게 힘차게 달려가며 나갈 수 있도록 도하지 없으소서 성령의 감당을 충만해 받으려 일자다 흘러블러블렉 역사에 좋으기나 나하며 은혜산을 다하소서 은혜가 달려가므로 아버님도 온전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칠리의 능력의 말씀을 무장하며 기도를 무장하여 하나님의 성과 사랑을 무장하여 옥자의 증인 되기도 하 성령의 감당을 충만해 받으려 일자다 성령의 불로 무력을 쌓은 바 되기도 하 오 온전함을 다하여 칠리의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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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 칠리의 능력으로 언제나 부러 승리하고jaw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긴 하나님의 기도 Haus 성령의 불러 불러불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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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여 아버지 목사의 권능으로 입장을 태우시고 온전함을 다하여 칠리의 능력으로 도와주뱄 사랑으로 생명의 정한을 다하니 아브라함을 가든 기도의 능력에 충만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너나요 그들 넘나이다 은행을 충만하고 성령을 충만하며 영광 영광을 돌리며 더욱두고 깊짝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너나요 그들 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 오지오리스 나르코마켄데라 바이키를 노레스 나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리스 나르코마켄데라 바이키를 오 할렐루야 더욱더욱 아버지와 성경에 달려가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불가든 기도의 능력이 임하며 아버지와 성경을 통하여 놀라운 목사에 나타나며 목자의 권장에 나타나며 목자의 사랑을 나타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현명을 아버지님 책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당을 충만해 보도록 하여 성령을 충만해 보도록 하여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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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스 나를 가음악하러 롤롤에서 나를 할렐루야 영사야 정식이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은혜와 증가한 사랑하여 충만격사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성경을 냈을 수도 있고 아버지 목자의 권장에 선상을 통해 나타낼 수도 있고 목자를 사랑하며 충만해 보도록 하여다 더 강호다 할 수 있도록 뜨거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빛으로 래빛으로 성령 충만해 보도록 하여다 성령 충만해 보도록 하여다 성령의 빌로 충만해 보도록 하여다 능력과 사랑을 충만해 보도록 하여다 주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하여 수 있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내 성명은 다하도록 아버지 목자가 책임 되기를 원하여다 아버지는 뚝김짝에 달려가 나으며 이제 오직 무릎고 기도함으로 말미야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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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버지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고 생각이 새겨지고 온종교사하시고 성령의 감자가 충만하므로 나를 불태워 달려갈 수 있는 그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하여 쓰기나 보나 기도를 염나이다 성령 충만해 보내 사랑으로 더 뜨거운 자가 되고 온 자는 자가 되며 성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하여 쓰기나 보나 기도를 염나이다 주여 아버지여 개나든 하늘보호자름처럼 기도가 되며 아버지 영국제 칭인되기를 원하며 행님되고 능력되는 그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하여 손상을 통하여 더욱붓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하여 주여 명체를 다하여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긁어든 기도의 능력으로 가슴받아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뜨거운 자가 되며 하므로 기도와 당국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하여 쓰기나 보나 기도를 염나이다 주여 주여 이 시가 나받으며 기도의 능력계를 다하소서 하늘만을 얻으시고 축복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능력을 다하소서 성령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하여 쓰기나 보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기만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하늘만을 얻으시고 내가 무엇을 하라니까 절같은 기도의 능력으로 가여 주옵소서 나는 누나 내게 불리자는 말씀했나이다 아버지님 어떤 기도를 위하며 성길랑을 기도하고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하여 쓰기나 보나 기도를 염나이다 편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하여 쓰기나 보나 기도를 염나이다 질의가 너를 체육해 한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없네 내가 무엇을 다한다보니까 아버지의 질의 안에서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나 보나 기도를 염나이다 일같은 기도의 능력이 지식원의 부분도 저 쓰기나 보나 기도 오늘부터 발가자 강구를 받을 자오다 성령의 불로 무릎을 덤보는 기도를 받을 자오다 저상의 충만하게 임하며 은혜가 임하며 아름다운 승글랑과 달려가며 빛과 사랑으로 온전한 분을 나아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하여 쓰이고 어쩐 내가 나보다 사랑해 보지 않으며 한가슴으로 성령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하여 쓰기나 보나 기도를 염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영광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도 없는 아픈 단서를 펼쳐 주심으로 성령을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의 모두가 되기도 하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영광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하여 쓰기나 보나 기도를 염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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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하나와 사랑으로 함께하시사 제주 거룩함으로 온전히 역사하시며 아버님이여 생명을 다하려 달려갈 수 있는 자유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제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 가진 자 찬양을 주시겠습니다. 성령의 권 가진 자 성령의 권 가진 자 하나님을 받은 자 하나님을 받은 자 몸째로 복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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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심장님, 처장님, 글자님들, 기관장님들, 모든 일꾼들이여 나가자 너와 함께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세계를 향해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영혼을 향해 영혼을 향해 성령의 건 가진 자 성령의 건 가진 자 하나님 은혜 받은 자 하나님 은혜 받은 자 하나님 은혜 받은 자 하나님 은혜 받은 자 우리 마음 다하여 우리 마음 다하여 우리의 나라 위하여 우리의 나라 위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은혜 받은 자 하나님 은혜 받은 자 하나님 은혜 받은 지 우리의 나라 위하여 나가자 나가자 나아가자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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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을 향해 성령의 법 받은 자 하나님을 받은 자 목자의 권능 체험한 자 목자 권능까지로 아버지 성기 이루어 할렐루야 영광으로 모두 일어나 모두 일어나 모두 일어나 불같은 권능으로 나아가자 목자의 권능으로 나아가자 목자의 권능으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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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를 향해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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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을 향해 영혼을 향해 내 목숨 아깝지 않다 찬양 올리신 다음에 모든 삶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되게 하시고 최유정님들 내지파들 우리 장노님들 제육장장 구역자님들 교육기관장님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하여 내 생명을 들이겠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저 없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것 김자에게 불가주기도 하겠습니다 내 목숨 아깝지 않네 내 목숨 아깝지 않네 아멘 내 목숨 아깝지 않네 주님 삶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고 목적인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받았습니까 내 목숨 아깝지 않네 내 목숨 아깝지 않네 내 목숨 아깝지 않네 내 목숨 아깝지 않네 주님 사랑 우리 맘 가득히 내 목숨 아깝지 않네 내 목숨 아깝지 않네 내 목숨 아깝지 않네 내 목숨 아깝지 않네 감사의 길, 기쁨의 길 감사의 길, 기쁨의 길 이것이 순교의 길 이것이 순교의 길 내 목숨 아깝지 않네 내 목숨 아깝지 않네 감사의 길, 기쁨의 길 감사의 길, 기쁨의 길 내 목숨 아깝지 않아 내 목숨 아깝지 않아 내 목숨 아깝지 않아 내 task Jagnym 여러분 예술ить사 내 목숨 아깝지 않아 우리가 죄의 읊성을 들을 때 성을 들을 때 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갔다 아멘 우리가 나갔다 우리 나갑자 이제 마음을 모두 밀고 내려 앞을 향하여 성을 향하여 품을 향하여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백성들이 무너져 내린다 여호수와 군대처럼 우리가 세계를 이루기 시작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야 여우수와 군대처럼 우리가 세계를 향해 가라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정본은 이슬람의 내가 합해 사진 나이다 여러분 모두가 아민으로 대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랄uardham 내 아버지형 Ihrensiamimuseles 문 선물로 용하는 영양을 받았으서 마음으로 적었 수난나 끝상 시작하여 이 속도로 극ain에 오는일이 کی서 속도났습니다 0bdl 성인 아니 그다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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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과 사랑을 넘쳐서 영광 영광 돌리며 하느님 기뻐와 감사함을 한단 열배로 저렁주를 맺혀 밤닦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나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은하가 정말하고 성령 출발하며 흔들한 댐 넘치고 넘치나이다 호박하게 조금 더 운영되며 앞으로 도와주옵소기나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 주여 레스에 거룩바르바 할렐루야 레스 나 나를 노루 고물까르바이 기름에도 바른 흘러보려옵소기나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할렐루야 영광 영광 받으시옵소기나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 인하의 찬양에 넘치는 우리 젊은이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나 원하며 끝없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해금책에 달려간 우리 젊은이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나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지를 뜨거우시기나 원하며 마지막 때 삼류를 온전히 다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나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능력이 막이나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사명감당하기도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지옥 장으로 천장으로 국장으로 아버지 먹지 아버지ก15 열매가 되어있 prends과죠 quá주옵소기 나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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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 지오уд license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license $Work in the latte $Work in the Ramadan 할렐루야 dennest man 할렐루야enden, 할렐루야 ace $Work in the Ramadan $Work in the Ramadan 능력을 grasp 이걸 cript Harry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느님의 사랑감이었 이어 Li ame 참 대한 믿음으로 언闘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Over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며 내가 한 사람이 내가 죽어주고 속어웉 모라 말며 아마 아름다운 열매가 30배, 10배, 100배로 열매가 며칠이고 싶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삶을 감당할 때 오늘부터는 세임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마음이 두껍게 아름답게 성교를 내가 달려가고 믿음으로 함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는 원하기도 옵나이다. 올달 작정 단일차로가 감동이 되는 능력이 되는 은혜가 되며 응답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게 조금 더 부족 때문에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평생 하나와 사랑할 수 있는 아부답게 감사하며 우리 주의 술대임으로 그다옵나이다. 모든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능력이나 일꾼되어서 맘의 뜨거운 역사가 만민다운 맘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찬양을 하신 다음에 당일자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 아버지 하나 그 뜻을 이루기 난 뜻을 이루기 눈물 또 눈물의 깊은 눈물 또 눈물의 깊은 눈물 또 눈물의 깊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밤가며 행복의 감 Return 라고 말이죠 아버지 하나 우리 아버지 하나 양농의 계단 마른 영혼 살리기엔 가진 복들과 애통의 사랑에 가도 아무도 막을 수 없네 빛불의 빛으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어둠을 보라내고 보기로 비추시네 빛불의 빛으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어둠을 보라내고 빛불의 빛으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어둠을 보라내고 눈물도 눈물을 흘리든가 아무도 헤아릴 수 없네 어려운 일 닥쳐도 어려운 일 닥쳐도 믿음의 행위를 아버지 뜻 이루기까지 아버지께 영광 사랑의 여름에 아버지께 영광 사랑의 여름에 아버지 짓도 되네 빛불의 빛으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어둠을 보라내고 고기로 비추시네 고기로 비추시네 고기로 비추시네 일도 나머지 사랑의 불같은 역사로 영원들에게 펼치시네 펼치시네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펼쳐주셔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시간을 오직 믿음을 행군하는 당대함을 통하여 아버지의 삶네가 온전히 다 이루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당대함이 오직 안면만하며 순정하신 당대함을 통하여 아버지의 삶네는 창대에 이루어지며 멈추지 않고 이루어진 나이다 죽을 수 밖에 없는 몸을 우리 아버지님은 그처럼 7년 동안 혹든 아버지의 병과 병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아버지님은 아버지님은 죽을 날만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는 단번에 그 몸을 치료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죽느냐 사랑으로 너무 감사해서 오직 안면로 순정하고 달려갔던 48년을 통하여 명민의 역사의 40년을 통하여 이해가 제 창대에게 놀랍게 아버지의 권능을 나타내보시며 살아계신 아버지의 뜻과 삶네를 아낌없이 아낌없이 치셨나이다 만그레와의 목자님을 통하여 펼쳐가는 마지막 때 삶네를 온전히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나 원하길 바랍나이다 지금은 아버지가 7일까지 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밤도 나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요 성과 사랑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며 어찌할 모르는 이런 세상으로 병에 창궐되는 이런 세상 사이에 살겄나이다 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마지막이 됐다 이제 끝자락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워서 견해가신 아버지를 찾고 만나며 목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껴치며 아버지께서 얼마나 오래 인상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함동원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하우스 때 그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리도 선한 영혼들을 음배에 이끌어서 그곳에서 다시 아버지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강정적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축복과 함께 우두부를 만들어 오셔서 거기서 아버지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아버지님 아브라함이 영광이 함동의 날도 잃지 않냐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또 전하고 육신의 역사님 말씀에 참여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기사 표정으로 희양들을 나타나 보셨나이다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 따르는 표정을 통하여 아버지님의 치료응답과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의 군동은 끝이 없고 하니 없어서 많은 영원들의 참대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장면의 말씀을 통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하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많은 책자를 통하여 부수한 영원을 구원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지금도 멈추지 않는 목적의 권능에 목적의 책자를 통하여 전해주고 있으며 목적의 기도를 통하여 전해주고 있으며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으나이다 오늘도 안시계를 고를까 라는 직계란 말씀과 아버님의 축복의 말씀과 마지막 때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그 축복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린 나이다 그 말씀을 드릴 때마다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어찌 저런 귀한 말씀을 증가하셨을까 어찌 그 말씀이 그때 증가하시나 아버지 하나님의 맘께로 개척해서 증가했던 말씀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께 생성의 우리에게 아르케 주시고 말씀하실까 깜짝 깜짝 놀릴 수밖에 없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창조하주의 아버 하나님께서 인생을 얼만큼 사랑하시며 인생의 모습에 무순간을 보게 하시고 아버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 용의라 할지라도 여부는 아버지를 안다 깊이 알지 못하고 아버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그 여부라 할지라도 자세히 섬세하게 만나 주시고 소망이 없고 전국과 지옥도 없다는 그 여부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강행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니다 사날목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털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소망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지하였고 반응하였고 세상을 돌아가자는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그들 영혼들을 아버지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영혼을 이사죽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리며 그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서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린 나이다 혐오목자로 주여 신의 말씀들을 흘러버리지 말게 하신 바다 기도하시고 두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꽃하고 악하고 세상을 돌아가고 싶고 패턴하는 이런 마음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접수기능한 기도를 염라이다 형 아버지 먹자님의 숨으로 신랑한 영혼의 아름다운 세계를 들어가며 성결의 발숨을 통하여 변해되어서 아름다운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능한 기도를 염라이다 성결되기도 하 접수기능한 기도를 염라이다 감을 벗어버리고 불평감을 벗어버리며 아버지님의 세상을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내 구하는 그런 마음을 벗어버리고 오직 아버지 말씀에 칠리 말씀에 성결의 말씀에 아멘 그려 순정할 수 있는 마민의 영혼들이 되어서 세상까지 온전하게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능한 기도를 염라이다 그 말씀에 전세계의 영혼들을 끼워주시기능한 기도를 염라이다 이끌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능한 기도를 염라이며 불쌍한 영혼들의 빛과 은하와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능한 기도를 염라이다 마지막 때 태워지를 아신 아버지께서 사랑 목자님을 통하여 방송 청결을 이루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유튜브를 통하여 제시의 방송을 통하여 방송 매체를 통하여 성결의 복을 목자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하며 책자를 통하여 강나라 말로 오늘도 12개의 언어로 책을 당하여 귀한 아버님 댄서로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린 나이다 아버님 말씀에 속보되는 곳마다 성결의 복음으로 참된 아버지를 만나고 잼대며 예수의 그도가 위해 우리 구세가 되며 벽같이 아버지의 제약으로 돌아온 처하고 벌레가 아버님의 구도기가 가득 찬 인생들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육을 버리고 신뢰관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며 기사표적으로 체로 역사를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동일하게 목자의 군행을 통하여 믿고 순정한 영혼마다 전세한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아버지님의 축복하셔서 거룩하고 온전한 기억을 쌓으시며 아버님 함께 하시며 감사하며 아버님과 또 대형님의 선수관을 통하여 그 놀라운 권적을 욕사하시며 감사합니다 부수한 영혼들을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인도하며 상불가 되인다 해서 더 좋은 천국을 향하여 아름다게 달려가시는 영혼들이요 창명 다하여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더 좋은 아버지님의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외치는 귀한 목자의 말씀이 영혼들에게 아버지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온전한 의미하게 하시고 전세계 영혼들이 참된 구원에 방주하며 온전한 안부로 암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님의 방송을 통하여 아버님의 책자를 통하여 전세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목자의 권능이 선포되며 아버지의 사랑에 나타나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선한 영혼들을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영혼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혼들을 무수한 영혼들이 아버지의 목자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목자의 손손을 통하여 목자의 말씀을 통하여 책인되고자 하는 영혼들 그와 같은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장면과 능력과 사랑으로 온전함으로 안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창조주의와 함께해서 명밀랑하신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다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소니 그 놀라운 권능 안에서 사랑 목자님을 통하여 우리는 목자의 승인들을 대며 목자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하시옵소니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선하시고 얼마나 선하시지요 오늘 욕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너는 함께금 수창되었던 그 영혼들을 분하기 위해서 성태같이 모든 분을 만들어오신 아버지의 사랑 이사를 백성인 주눅불에서 일세에다가 묘사 갈릴만이 보여주며 사랑을 하시지만 그 중에도 사랑의 영혼들을 분하기 위해서 우등불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서 다시 주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을 해낸다 아버지의 사랑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렀습니다 오늘 새 저녁 예배 때 눈물을 흘렀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너무너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눈물을 흘렀습니다 주의의 사랑을 주의의 사랑을 한명우도 잃지 않는 만명우를 잃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전 세계 오늘 훈하신 아버지의 사랑 주의의 일을 생각해보다 주의 일을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은 것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오랫동안해 트레일러를 지나가는 찰나에 그 기사님이 막 바로 출발을 하신 거예요. 조수석 그 백밀러 모서리에 치여서 튕겨져 나간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막 머리를 가늘 수가 없이 아픈데도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큰 병원 가서 MRI를 찍어봤죠. 그랬더니 5번, 6번 목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그 신경을 누르고 있었더라고요. 회사는 아예 그 다음날부터 다니지를 못했어요. 밥 먹고 씻는 것조차도 안 되고 머리를 감고 손톱 깎는 것도 못했어요. 고개를 숙일 수가 없으니까 아파서 식은땀이 막 계속 쏟아져요. 하루에 10번 이상 갈아입었었어요. 너무 몸이 힘든 날은 이제 하루에 6kg까지 빠지더라고요. 그 마약성 진통제를 몇 년 동안 먹다 보니까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거리 감각이 없어지고 아 세상 방법으로는 되질 않는구나 왜 미리 진작 아버지께 매달리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죄송했어요. 회계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세상 바라봤던 거,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거. 조금이라도 아버지한테 예쁜 짓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더 아버지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아빠한테 얘기하듯이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날 금요철을 드리는데 통증이 전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신기하다. 이제 끝나고 나서 잠을 자는데 몸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자고 나니까 그 눌리는 듯한 통증도 완전히 사라지고 약을 단번에 끊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기억력도 점점 이제 좋아지고 그 뒤로는 통증이 전혀 없어졌어요. 꿈 같았어요. 그냥 건강한 사람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파 본 분들은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요. 발가락 하나는 아파도 온 몸이 절이고 온 몸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목 디스크로 목 두 개가 파열됐으니 여러분 몇 년 동안 약을 먹어도 거침 받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 10회를 은사 10회를 통하여 철회받았던 그 간증을 다시 한 번 들으면서 여러분 들었던 것들이 얼마나 그분은 생성하게 마음에 새겨지겠습니까. 우리 찬양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찬양을 주신 다음에 대형님을 내서 뜨겁게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1. 할 수 있다 하실 줄 알 수 있다 하실 줄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시니 알 수 있다 하시니 사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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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다 하시니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십자가 끝이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희생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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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니 지울리스 남이 기도합니다 지여 은하여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님의 5달 은사 집회의를 아버지의 충만하게 영광을 드리며 많은 영웅들의 질을 받으며 실시간으로 응답하시고 또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린 나이다 우리 아버님의 사랑과 내 가운데 신은주 집사 아닌 교통사인 입증으로 목 디스크 파일로 인하여 아버님의 2개가 파일됐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버님 몇 년 동안 제대로 아버지의 짓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으며 활동을 못하며 약을 많이 먹어서 아버님 정신도 혼메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사 집회를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며 감사를 드린 나이다 어디든 많은 영웅들의 치료받고 응답 받으며 영광을 돌리고 또 영광을 돌리며 또 계속해서 아버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린 나이다 장면을 드렸나이다 모든 걸 다 드렸나이다 아버님의 섬례와 뜻 가운데 온전한 물아부님의 틀어드는 태행님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섬례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제의 재창력 운명이 마음껏 나타날 보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손쪽을 통하여 아름답게 뜨겁게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옵소서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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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같은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소망과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선언코 기도할 때마다 선수관을 통해 기도할 때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목자의 재창견이 나타나서 크게 놀랍게 목자의 권익을 체험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생명의 성을 첨파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능력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믿음으로 인다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더름을 벗고 구독이 같은 마음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시켜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민도하고 계시옵소서에 감사를 드렸나이다 더 지와 명철을 가슴 받으기도 하시고 합의의 성과 사랑으로 모든 영혼을 품고 달려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한 사람도 버리지 않기를 원하며 한 사람도 정지하여서 버리지 않기를 원하며 모든 영혼을 품고 사랑하며 새로운 사람들끼리 함께 가져가는 목자님을 그대로 닮아 그대로 행하겠는 나이다 말과 뜻과 행동이 그대로 닮아 그대로 행하겠는 나이다 목자님을 굽는 그들을 닮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더군 제 청자님을 마음껏 이루게 하소서 버리지 말씀하며 생명의 말씀을 다하이셔서 많은 영혼들의 밝은 빛감도 인다하며 태양의 말씀을 깨끗하고 정격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렸나이다 마음껏 더욱해 할아버지의 사랑을 기뻐하는 뜻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아버지의 섬리와 뜻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마음껏 더욱해 불같은 성량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기도를 염나이다 아버지 감사를 드렸나이다 홀로부터 제가 명찰으로 가야 주시기 원하며 기도를 염나이다 홀로부터 사는 제가 임하여 모든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며 인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하며 아버지 요사같이 담대하고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기도를 염나이다 하야다를 멈추는 아버지의 공간 안에서 혀를 멈추는 요사같이 아버지님 그 능력과 은혜의 사랑으로 한답기를 외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원가 망가 상관을 다 하시려옵나니 하느님 기쁨 되고 충만함 되고 능력되어서 한단 열매가 출원자로 맑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신우시는 강거란 말까지 접수기 원하며 기도를 염나이다 주여 달리가 더 배곤치 않냐 하며 때가 더 검지치 않냐 하며 마음껏 선하고 자변한 온전한 아버지의 뜻을 넉넉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기도를 염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매의 마산을 밝혀 많은 영혼들을 청매를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밝혀 은혜의 불로 영혼들에게 성령 천만하게 인도하며 그 영혼들을 한단 세 사람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기도를 염나이다 아버지 감사를 드렸나이다 요사는 아버님의 모세의 아버님의 선제의 말씀을 한 말씀 더 땅에 들으시지 않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아버님의 호텔님 아버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기도를 염나이다 방성성교가 세계를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기도를 염며 작자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밝은 빌려 오른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창자의 권능으로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고 응답받아 살아계신 아버지를 나타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기도를 염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걸 드려 없나니 모든 영혼들을 더 세 사람으로 충만함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마음껏 섬례를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접수기 원하며 존경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아버지의 소중력이고 귀중력이 있사오니 한 영혼들 잃지 않기로 원하나 하니 묵사한 영혼들을 세 사람으로 넉넉히 인도하기에 조금 더 부족됨이 없는 아버님여 우리의 행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창자의 권능으로 먹자의 권능을 다 나타내 보므로 크게 영광을 드리며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기도를 염나이다 아무것도 없게 불같은 성냥 안에서 아버님 영광드리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155장 올리신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전 이전과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증거 많은 증거 많은 증거 많은 증거 우리에게 넘쳐나네 우리에게 넘쳐나네 모두가 감사로 찬양 드리네 모두가 감사로 찬양 드리네 모두가 기쁨으로 찬양 드리네 아버지의 그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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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그 신경과 아버지의 그 신경과 아버지의 주님의 hasta 우리에게 넘쳐나네 우리의 그 신경과 우리의 감사로 찬양 드리네 우리의 이 Daddy의 여기가 대신 Protagon 우리의 하늘 모두가 함께 찬양 드리네 모두가 기쁨으로 찬양 드리네 아버지의 그 진영과 늘 놀라운 것들에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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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 아버지와는 문화선을 감사합니다 성전 이전 흉터가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셔서 영광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나 워낙 그들이없나이다 아리성을 충고할 때 아버지님 야간에 범죄물을 말미암아 아리성을 충고하지 못했나이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 축복하시기도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고 정결하기로 하며 아버지께서 워낙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기로 하여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강호 담대함으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요소와 군대가 되기도 하 주옵소기나 원하 기도를 염나이다 요소의 말씀에 순중하며 아멘가리로 순중함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오 성령 충만함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나 원하 기도를 염나이다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입술이나 우리 입술에 믿음이 없는 입술을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뻐함을 따라 온전히 믿음을 행군하며 믿음의 입술이 되어서 영광만 돌려드리는 저희의 무대가 되기도 하시고 요하를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더 달려가고 달려가함으로 안단 열매랑 온전 열매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나 원하 기도를 염나이다 마지막 때 기하고 오늘날 온전한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기로 원하며 안단 성자를 이루어에서 더 온전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도로는 이스라엘 되기도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일을 되게 도와주옵소기 성령 충만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성자를 이루게 조금 더 부족되며 없도록 도와주옵소기 아버지가 준비하신 아버지의 성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나 원하 기도를 염나이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우리를 가난한 땅에 드린다는 여우사의 말과 같이 우리의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아름다운 성전 이전 홈통께가 합사하시며 준비하는 아버지의 모든 것들 안닿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나 원하며 더 깨끗하고 청결함으로 믿음으로 순정하고 달려감으로 영광도로며 안닿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나 원하 기도를 염나이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영광도로며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기도와 강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나 원하 기도를 염나이다 선한 지혜가 임하기를 원하 기도를 염나이다 아버지님 우리 모두도 우리의 최우진 모든 사람들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께서 주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가를 참가해 보면서 이제는 더 깨끗하고 정결한 신경으로 성전 이제를 춤도하기에 부족됨에 없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나 원하 기도를 염나이다 아름다운 성전 일을 낼 때 형통격사 제이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전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입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행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고 법마다금 만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나 원하 기도를 염나이다 하늘물을 하시고 제 명철 하나가 쓴다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가 예배하신 성전이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고 성전 이전을 할 때 아버지님 모든 법적인 잘체도 어느 곳도 하자 없이 안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기나 원하며 평생 하나와 사랑으로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나 원하 기도를 염나이다 하늘물을 하여 감사합니다 최우신 아버지가 예전은 맘에랑을 달아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 목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목자님께서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으로 성전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역사하시나 기도하시고 우리는 아름다운 성계라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 상고이신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향을 들을 수 있는 대성전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마음들이 되기도 하시옵소기나 원하 기도를 염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향을 받으신 아버지 깨끗하고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청결한 입술과 깨끗하고 청결한 아름다운 향으로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바 됩며 대성전을 이룰 수 있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름다운 가난한 성적 아름다운 나바 됩며 성전이 지니 형통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나 원하 기도를 염나이다 그래서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찬양을 염치이며 성결의 깨끗한 말씀에 선포되며 온 영움마다 편을 받고 치료받고 응답받으며 영단을 돌리는 이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나 원하 기도를 염나이다 먹자의 곰농이 있습니다 대형님의 곰농이 있습니다 먹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형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영혼들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영광 영광 돌리는 마음들의 영혼들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서 새 성전을 이루어서 아버지 영광의 주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게 부활의 전을 맡겨 앞당하는 우리 모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나 원하며 다시 오시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나 원하 기도를 염나이다 기뻐와 감사함으로 영원토로 함께 하신 겨병하는 것을 바라고 달려갈 수 있는 제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기나 원하 기도를 염나이다 우리 마음의 성정 닿고 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여 드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나 원하 기도를 염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아버지 같은 축복 성전을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마음에 가득 찬 마음으로 기도하고 강구하고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을 올리며 일꾼들은 하늘에 달려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고 넘치고 아버지 영광을 드릴 줄 믿는 아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님의 아름다운 아버지 세 사람을 치고 성전 이전을 흉통케 하실 아버지 아버지님의 어떤 대님을 통하여 은사 제비를 충만케 하신 아버지 우리 작정 차례를 기뻐 받으신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제 스위트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영광 영광 돌려드리며 여러분 기도 방답 받았다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재성 찬용을 주신 다음에 마무리 기도 제가 하고 당장의 기도 받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둥이 같은 토르꽃의 낙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아름다운 여문들 서로 사랑하며 한 달 달간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우리 아멘의 풍부가 넘치는 모두가 되어서 행복 기쁨이 넘치는 모두가 되어서 영광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 삶을 갈 수 있는 여문들로 매안맹 재단에서 약속 받고 있었습니다 하늘 복자를 통하여 천국의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깊은 게 새겨지고 어떤 열배로 엄마 다 전지여 내가 늘 꿈꿔봤던 그 고 내가 늘 꿈꿔봤던 그 고 새해에서 새해의 삶에 삶의 빛난 봄의 나는 열매를 향해 나는 꽃 열매를 향해 나는 꽃 내가 꿈꿔봤던 저도 내가 꿈꿔봤던 저도 내 집이 없던 내 집이 없던 내 안달리려고 말할 수 없는 일이네 내가 늘 꿈꿔왔던 들여 내 예루살렘 내 목자의 손 내 목자의 손 아버지 하나님 은하와 전을 감사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 함께 계시고 놀라운 곧둑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를 세계 삶을 인도하는 귀한 목자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넘치고 목자의 성에 우리 안에 채워진 나이다. 우리는 꼭 목자의 성에서 사랑하는 목자를 만나며 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어갔던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더 온전하게 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의 말씀 우리 안에 있고 목자의 기도하고 손수간에 우리 안에 있사오니 영광을 드리는 저의 무대가 되기도 할 수 없으니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5월달 은사집회를 이처럼 아버지 앞에 강구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올리며 작정하게 기도하며 또는 아버지 안하며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기도마다 응답과 축복을 다하시고 우리 마음에 가득 찬 행복과 기쁨을 넘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친행을 다하여서 우리를 강구하고 기도하는 귀한 목자님의 그 사랑과 은하여 우리에 가득 채워지기를 하며 생명 다해 달려가 목자를 꼭 닮는 백님을 통하여 마지막 대섭리를 백님을 통하여 더 크게 온전하게 넉넉히 이루들으며 은사집회를 통하여 치료와 강사를 나타내셔사오니 처리받고 응답받는 간증의 소리가 넘치고 축복의 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마음의 모든 영혼들에게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찾게 하시고 산명함 되게 뜨거워서 세상의 빛되고 은혜의 능력 때문에 도와주옵소서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우리의 소망이 새 삶을 잃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가득 차지게 하시고 첫사랑의 충만함에 영광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끝났지만 내리부터 또다시 또 시작하는 모든 업무의 단일자라에 자기의 능력과 힘을 주셔서 충만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한 일꾼들 한국의 상급댐을 다가게 하시고 아버님 성대는 오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응답 주시고 성대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도 응답과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개념을 들여싸우니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시며 영광도 응답하시고 제게도 일어나 빛을 바라며 아버님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를 드리고 정성을 다한 모든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하서를 감사하며 그루제스 그대의 힘으로 그다옵나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받는 전 세계의 모든 시청자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진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말과 생각과 행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객해 하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옵시며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아니하는 축복과 머리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막이 사다나 모든 질병 균 연약하마 물러가라 모든 풀치병 난치병과 유행성 질병들 그리고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증 심장병 폐병 위장병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로 피부병 화상과 모든 염증 사고 후유증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 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곳마다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앉은 배기는 걷고 뛸 지어다 안 보이는 눈은 잘 보이라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 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먹어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잉태의 축복을 주시며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자는 동안에도 역사하사 치료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 시험환란도 다 물리쳐 주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지적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 밤도 평안한 안식을 주옵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청군천사와 주님의 불꽃같은 눈동자로 가정과 일도 사업터를 지켜주시며 행복하고 충만한 새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은 더 기쁘고 행복한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기만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맞으시며 뜻하는 나라에서 이룬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부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그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